안녕하세요 여러분, Hackers G-TOP 제나입니다. 본 영상은 Hackers G-TOP 적중 특강입니다. 곧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신 기출 유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실전 시험에 대비해 보실 수 있는 적중 특강입니다. 이번 특강은 문법 파트에서 문제 몇 가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Hackers 영어사이트에서 hackers.co.kr에서 미리 들어가시면 문제를 다운받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답을 맞춘 후에 본 특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문법 영역에 26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기존에 나오던 그런 문제 흐름이랑 조금 다르게 그 파트별로 문제 개수가 살짝 변동이 있는 점도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수멸 6문제는 총 6개의 문법 포인트에서 출제되고 있는데요. 네, 공동 1순위, 시재가정법 준동사에서 각각 6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준동사에서 5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곤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최신 트렌드는 6문제씩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출제 2순위는 조동사 4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연결어와 관계사에서는 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석 없이, 문맥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로 풀어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시재가정법, 네, 모두 모두 꼭 맞춰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준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혹은 동명사의 역할, 투부정사의 역할 문제들, 모두 지문을 꼼꼼히 해석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 조동사는 일반 조동사 문제와 조동사 슛 생량 문제로 나뉘는데요. 일반 조동사 문제, 그러니까 슛, can, may, might와 같은 일반 조동사 문제는 약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조동사 문제는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연결어도 마찬가지죠. 해석을 하셔야 되는 문제, 약 두 문제. 총 26문제 중에서 약 4문제는 꼼꼼히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 그 나머지들은 해석 없이도 빠르게 풀어내는 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총 12개의 문제 준비해왔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보기, 그리고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빠르게 6개의 포인트 중 무슨 문제인지를 확인하세요. 자, 1번으로 주어진 문제는 work라는 동사에 여러 가지가 붙어있죠? 그리고 빈칸 앞뒤에 시간의 단서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나요? 네, 시제 문제 맞고요. 시간의 단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By the time, 주어, 동사의 과거, 동사, 과거시제. 그리고 4 플러스 기간 표현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시제의 여섯 문제는요. 반드시 진행, 완료진행, 그래서 현재진행, 과거진행, 미래진행, 현재완료진행, 과거완료진행, 미래완료진행에서만 정답의 포인트, 출제 포인트는 ing만 들어간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제 문제인 걸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A와 B는 탈락을 하는 거예요. 단순 과거시제라던가 단순 미래시제는 절대 시제에서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저희에게 남아있는 건 현재완료진행이랑 has been ing, 과거완료진행, had been ing가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정답, 그러니까 지금 좀 50대 50으로 확률이 높습니다. By the time, 주어, 동사의 과거, 동사가 붙었는데요. 주어가 동사를 했을 즈음, 했던 그 무렵에는 그때 즈음에는을 뜻하고요. 그리고 4 플러스 기간 표현은 기간, 동안을 나타내죠. 그래서 일단 과거 시점이 등장한 거예요. 주어가 동사를 했던 무렵에는 그는 10년 동안 모모를 헤어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에서 헤어고 있던 중이었어를 나타내는 과거완료진행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저희 이 1번 문제에서 현재완료진행과 과거완료진행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네, 한번 다시 집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과거완료진행부터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무언가를 해오고 있었다, 해오던 중이었다. 이 4 플러스 기간 표현이 완료진행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로 한번 보세요. 과거완료진행은 현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과거, 그리고 대과거까지 보시는 거예요. 현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기간 동안이 지금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시점이 있는데 그보다 더 앞선 과거, 근데 이게 10년으로 보셔요. 그래서 10년 동안 과거까지 그보다 더 앞선 과거, 대과거에서부터 해오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현재와는 관련이 없죠. 이것이 과거완료진행입니다. 그래서 이 by the time, at the time, 이제 이러한 그 시간의 단서를 보시면 과거 시제로, 주어, 동사 자리에 과거 시제로, before까지 과거 시제로 이렇게 등장하고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거기도 합니다. 뜻도 함께 알아두시는데 사실 첫 문장부터 꼼꼼히 해석을 하지 않고 빈칸이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의 생김새로 딱 골라낼 수 있는데 1번 문제는 약간 헷갈릴 수 있었던 거는 현재완료진행이 등장해서 그래요. 자, 이제 현재완료진행을 구분해 볼게요. 현재완료진행은요. 대과거와는 관련이 없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중 like right now도 계속하고 있는 중이어야 해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한 5분 말했나요? 5분 동안 말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혀 이 과거 완료진행 대과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단서를 가지고 저희 이 빈칸 들어간 문장을 해석을 해보고 좀 더블체크, 확실하게 200% 확인하고 가려면 시제 문제도 해석은 해당 빈칸 문장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 기억하시고 한 번 c, d 구분하시면서 1번 문제 지문 한 번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Wilkins was recently appointed as a regional manager of Westwood Foods. 일단 이렇게 이름 많이 등장하고요. 회사 이름도 많이 등장해요. 대문자로 되어 있죠? 네, 해석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Wilkins 씨는 최근에 뭐로 임명되었냐면 지역, region이 지역이라는 뜻이죠. 지역 관리자, 매니저로 임명이 되었대요. Westwood Foods라는 회사에서요. 음식,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By the time he was promoted, comma, 여기 먼저 볼까요? 주어가, he가 동사했을 무렵, 그래서 그가 승진되었을 무렵, 승진됐던 그 무렵에 He had been working at the supermarket chain for 10 years. 그는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10년 동안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승진이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로 이해하세요. 이 과거 시점, 이게 언제예요? 승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승진이 됐던 그 무렵까지 그는 10년 동안 일을 해오던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He hopes to become a vice president before he eventually retires. 그는 부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퇴직하기 전에요. 되었습니까? 이제 이 그래프로 이해하시고 대과거, 과거, 현재로 현재 완료진행과 과거 완료진행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시제 문제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총 26문제에서 과거 완료진행의 1번에 나왔죠? 그러면 나머지 2번에서 26번에서는 과거 완료진행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2번입니다. 지금 빈칸 앞뒤 보기 보자마자 제 눈에는 가정법 문제인 게 바로 보입니다. if가 보이는 가정법 6문제 너무너무 좋은 문제예요. 정말 수학 공식처럼 푸시는 건데 if절에 head pp가 보입니다. 그럼 주절의 동사자리는 would have pp, could have pp를 정답으로 골라주세요. 바로 이 2번 문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3문제 그리고 가정법 과거에서 3문제 이렇게 3문제씩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공식 확인하실게요. if 주어, had made, had pp, 주어,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렇게 이번에 지금 주절의 빈칸이 나왔는데 반대로 would have pp는 주어지고 if절의 박스가 yes, 빈칸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왕 하는 거 의미도 알고 가면 좋겠죠. 회화적으로도 많이 쓴답니다. 독해 영역 혹은 성취 영역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미도 알 수 있음 좋겠어요. 과거를 반대로 가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동사를 했더라면 주어는 동사했을 텐데 동사했을 거야. 근데 반대예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약간 이런 식으로 과거를 반대로 가정하죠. 자, 한번 같이 해석해 볼게요. When Fran visited the trendy new French restaurant near her office, she had to wait over 30 minutes to be seated. Fran이 트렌디한 그 새로 오픈한 프랑스 음식점 그리고 그녀의 사무실 근처에 오픈한 프랑스 레스토랑에 방문했을 때 그녀는 기다려야만 했어요. 30분 넘게요. 자리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앉힘을 당하기 전 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앉기 전에 30분 기다렸다는 얘기죠. If she had made a reservation in advance 만약에 그녀가 미리 make a reservation에 had pp가 붙은 거죠. 예약을 미리 했었더라면 했더라면 미리 예약은 하지 않은 건데 반대로 과정하죠. She would have gotten a table immediately. Get, got, gotten. 이 되었죠. pp입니다. 그녀는 바로 즉시 테이블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가 되겠네요. 네, 실제로는 테이블을 바로 받지 못했고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겠죠. 넘어갑니다. 3번 조동사 문제네요.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일반 조동사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해석입니다. 해석 독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빈칸 자리 확인하시고 문장은 보통 많아야 3개 짧은 문장까지 있으면 4개씩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문장이 두 개예요. 긴 문장 하나 있고요. 그죠? 그래서 문맥으로 푸시는 거고 시험지에도 여러분들 살짝 표시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이제 하나씩 적용하면서 가장 알맞게 문맥적으로 어울리는 걸 고르는 거니까 각 보기에다가 뜻을 적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보십시오. would, will의 과거형이죠.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예정과 의지를 나타내는데요. 문맥상 시제가 과거에 일치가 되어야 would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could, can 할 수 있다 능력의 can 과거형이고요. should, 해야 한다라는 의무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충고 제안할 때도 쓰이는 표현이고요. might, 뭐뭐 할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 may도 같이 알아두세요. may도 might과 동일하게 약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might은 생김새가 might이라도 may의 과거시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it might rain, 비가 올 수도 있겠다,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약한 추측. 자, 그럼 저희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Brett's biology instructor told him that he has to improve his performance in class. Brett의 생물학 선생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넷 이하라고 말했어요. 그가 뭐 해야 한다고? 그가 향상시켜야 한다고요. 그의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이제 학생에게 퍼포먼스를 improve 하라는 거는 참여도 더 열심히 하고 과제도 열심히 하라고 어떤 그런 성과, 성적을 나타내겠죠. 열심히 하라고. Brett understands that he 땡땡 not miss 지금 이제 낫이 붙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동사자리, 조동사자리. not miss any more assignment deadlines. 그는 이해합니다. 그가 더 이상 그의 과제, 데드라인, 기한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안을 수 있다, 안아야 한다, 놓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바로 적용하셔야 되고요. or else he may fail the course. 그렇게 이제 과제, 기한을 놓치지 이제 않는 거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 수업을 실패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힌트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has to 뭐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수업에서 퍼포먼스, 성과, 성적을 향상시키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는 이 친구의 yes, 의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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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더 이상 과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만 한다는 걸 알아요. 이해합니다. 가장 어울리는 should가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4번 자, LBCD 보기 보시자마자 준동사 문제인 걸 알 수 있네요. visit 이라는 동사에 to도 붙었고 ing도 붙었어요. 지금 빈칸 앞에 동사 enjoy enjoy는 어떤 동사죠? yeah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정답은 enjoy is visiting 여기서 질문 있으실 수 있겠네요. 아, 그렇다면 요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네요. have pp 완료 시제에 ing가 붙었어요. 그러면 완료 동명사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생김새의 것은 정답 출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게 정답이 되려고 하면 enjoy visiting 이니까 방문하는 것을 즐긴다 로 딱 의미가 떨어지지 않고요. 즐기는 시점보다 방문한 시점이 더 앞서야 돼요. 근데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냥 방문하는 걸 즐긴다. 방문하는 걸 즐긴다 여야 하는데 방문해왔던 거를 즐긴다? 그렇게 의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후보는 준동사 문제에서 후보는 C와 D가 후보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어떻게든 모두모두 암기해 가시면 이 문제들은 해석 없이 즐기다라는 뜻을 몰랐어도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요. 미리 뭔가 본인의 암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공부 수기를 올리는 그런 게시판도 자주 보고 그러는데 좀 인상 깊은 후기가 하나 기억이 나네요. 그 게시판에 핵월스 게시판이었던 것 같아요. GTF 자유 게시판에 그 본인의 노트를 공개한 학생분이었어요. 근데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랑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막 노트에 배곡하게 있는데 막 그 앞 알파벳 앞글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E로 시작하는 거 쫙 다 묶어서 외우고 A로 시작하는 거 쫙 묶어서 외우고 본인만의 연상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방식이 뭔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일단은 뜻이 똑같기도 하고요. 그죠? 두 개씩 드리는데요. 그리고 앞글자도 좀 비슷한 걸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외워보시는데요. 입으로 소리내서도 외워보세요. 이와 같이 Enjoy visiting, Enjoy doing it, Enjoy doing it, Enjoy doing it, Enjoy doing it. 이런 식으로 소리내서 많이 익숙하게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쫙 발음해볼게요. Enjoy doing it, Consider doing it, Contemplate doing it, Imagine doing it, Invision doing it, Involve doing it, Include doing it, Admit doing it, Appreciate doing it, Evade doing it, Avoid doing it. 됐습니다. 한번 해석도 해보죠. Newman Development's chief engineer, David Wilcox, feels that it is boring to work at his desk all day long. Newman Development라는 이름입니다. 그죠? 회사 이름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엔지니어인 David Wilcox 씨는 느낍니다. That ear라고. 지루하게 느껴요. 따분하게 느끼는데요. 그의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하루 종일 책상에서 일하는 걸 굉장히 지루하게 느낍니다. 대신, Instead, He enjoys visiting work sites. 그는 책상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work sites, 작업 장소가 되겠죠. 일터, 장소를 막 방문하는 걸 즐깁니다. To check, 뭐하기 위해 방문하는 거? The progress of the various construction projects that are ongoing. 이렇게 다양한 그런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work sites, 장소에 방문하는 걸 즐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5번 연결어 문제인 걸 보자마자 알 수 있네요. 연결어는 두 문제, 그리고 연결어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 조동사처럼. 그래서 연결어 자리 확인하시고요. 네, 문장 A, B, 뭐 한 두 개 주어졌고 연결어 있고,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있습니다. 문맥으로 푸시는 거라서 첫 번째 문장부터 꼼꼼히, 그리고 A, B, C, D의 뜻을 옆에다 써놓으시는 것도 좋겠고요. 실전 시험장에서는 시간 조절하셔야 되니까 여기에 먼저 매달릴 순 없어요. 1번부터 연결어가 나오면 일단 제껴놓고, 마지막에 푸시는 것도 좋은 시간 조절 방법이겠습니다. 자, A부터 한번 각 연결어의 의미 확인할게요.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however, 그러나, moreover, 게다가,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예를 들어, therefore가 정답이 되려면, A 문장에서는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therefore, B에서는 결과, 뭐 그렇게. 그죠? 자, 한번 같이 문맥을 파악해 보도록 하죠. Some parents tell their children not to swim, right after eating a meal. 어떤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수영하지 말라고요. 밥 먹고 나서, right after, 바로 직후에 수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They worry, 그들은 걱정해요. They는 여기서 부모님, some parents. 부모님들이 걱정해요. The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so가 그렇게죠. 여기서, so가 뭐예요? 여기서, swimming right after eating a meal. 식사하고 바로 수영하는 것이, may lead to stomach problems. stomach, 배, stomach ache, 배 아픈 것. 그래서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수 있다고, 일으킬 수 있을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A라고 치면, A의 핵심은 뭡니까? 네, 수영 바로 하는 거, 밥 먹고 바로 하는 거, 배 아플 수 있어, 하지 말어라는 포인트. 자, 그다음 문제, 문장. 대부분의 그런 의학 전문가들은 뭐라고 동의하냐면, no, 없다고.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이러한 믿음, belief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A에서는 수영을 밥 먹고 바로 하면 배 아플 거라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학자들은 그거의 근거가 없대요. 그럼 A와 B는 대조됩니다. 네, 원인 결과도 아닐 뿐더러.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게다가 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답소거 하시고요. however가 정답으로 보이네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however, 그러한 no scientific basis,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거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전 시험장에서는 이 지문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더 껴 있을 수 있고, 보기에서도 모르는 게 한두 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어까지 해서 문법 영역 100점 다 맞추시려면 연결어 다 뜻, 의미, 해석 할 수 있도록 외워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자마자 A, B, C, D, 보기 이렇게 긴 관계절이 보이는 관계사 문제인 걸 알 수 있고요. 관계사 두 문제. 네, 그리고 해석, 뭐? 음, 관계절의 생김새와 주어, 동사, 그리고 관계절이 꾸며주는 거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장부터 꼼꼼히 보실 필요는, 해석하실 필요는 없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관계절도 은근히 포인트만 딱 감잡으시면 쉽게 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요. 길다고 해서 뭔가 압도되지만 이렇게 길어가지고. 일단 관계절인 여러분들, 빈칸 앞에 선행사 보세요. The broadcast, 그리고 사람 아니에요. 사물, 사람 선행사, 사물 선행사. 그런 걸로 일단 오답을 걸러줄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선행사 뒤에 콤마가 보여요. 이건 어떤 수학 규칙처럼 보시면 되는데요. 콤마가 보이면 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콤마 나오면 됐은 오답. 이렇게요. 그리고 broadcast는 후랑 만날 수가 없네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럼 위치가 남고 how가 남았어요. 또 broadcast가 뭔지 몰라도. 지금 관계절 내 역할을 보십시오. included. 자, B부터 보세요. included a fake news program. 동사. 이렇게. 여기는 주어. D. How a fake news program was included. 이상하지 않나요? How? How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관계절에. 지금 여기서 정답은 which included a fake news program 밖에 될 수가 없어요. broadcast를 꾸며주는데요. 여러분들 푸는 방법 확인하세요. 즉격 관계대명사 which이 문제였는데요. 일단 사물 선행사인 거 확인했어요. 냉. 그리고 관계절 내의 역할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는 점. include it. 주어 자리였는데요. 이렇게 하고 걸러내고 여러분들은 됐까지 오답으로 소거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사 뒤 콤마 뒤에는 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점이요. 그러면 이제 더블체크를 해서 정답을 고를 때는 여기 broadcast를 꾸며주는 관계절을 적용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는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볍게 해석을 해볼게요. In 1938, Orson Welles gave a radio performance based on the sci-fi novel The War of the Worlds. 1948년, 이 사람은 Orson Welles라는 사람은 어떤 라디오 방송,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뭘 기반으로 해서? 공상과학 소설인 The War of the Worlds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 안 돼도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작품 이름입니다. The broadcast.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방송을 했다는 라디오가 나오고 그러니까 broadcast. 방송. 방송. The broadcast. 뜻을 알 수 있고요. 그 방송. 근데 무슨 방송이라고 뒤에서 꾸며주죠. Which included a fake news program. 가짜 뉴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었던 그 방송은 caused, 야기했어요. Many listeners to panic. 패닉은 약간 머릿속에 새하얘지는 거죠. panicking 이렇게 동사로도 쓰는데요. 패닉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청자들이 머릿속에 하얘지게 그냥 헐 당황하게 만들었죠. Because, 왜냐면 They believed that an alien attack was actually taking place. 외계인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어디서 그 fake news 프로그램에서. 네. 뭐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해석 없이 생김새와 선행사와 콤마의 유무로 푸는 관계사 문제였습니다. 네. 7번 너무 좋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왜 놀랐는지 아세요? ABCD 보기 보자마자 Now. 그럼 여러분들도 놀라하게 반응하시고 바로 정답을 1초 만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제, 현재 진행 시제 문제고요. 이따금씩 이렇게 보기에 주어지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 여기서 열심히 고르시겠죠. 이게 뭐야? 아, if도 아니고 가정법도 아니고 시제인가? 근데 시간의 단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도 주의해서 봐주시는데요. now 는 현재 진행 시제에서만 쓰이는 단서죠. M, R, E, S, I, N, G Like, right now, 그리고 currently도 나온 적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모두 암기해 주시고요. 뜻은 똑같습니다. Yeah. currently, at present, these days, at this time, as of this moment, right now, something is happening, right now. 자, 그럼 해석해 보죠. Bath was originally planning to get a summer job. Bath는 원래 여름에 일을 구하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But she decided to travel before starting her final year of university. 그러나 그녀는 여행 가기로 결심했어요. 뭐 하기 전에? Her final year of university 하면 대학교 마지막 해, 그러니까 이제 졸업생인가 봐요. 마지막 해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학기,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여행 가기로 결심했죠. She is now spending time in Thailand to enjoy the food and experience the culture. 그래서 그녀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뭐하기 위해서? 네, 뭐 음식도 즐기고 그런 experience the culture,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 되었죠. 8번, volunteer 이라는 동사에 뭔가가 막 붙었어요. 일단 시제 문제를 의심하실 수 있는 생김새는 ing 하나뿐이고요. 가정법 문제인 걸 의심하실 수 있는 보기는 head pp와 would 동사 원형이 보이고 결정적으로 if가 보입니다. 그럼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요? if절에 과거 시제가 보이면 가정법 과거. 그럼 주절에는 would 동사 원형, could 동사 원형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정리하세요. if 주어 과거 동사, 여기서는 had, 주어 with 동사 원형, could 동사 원형. 원래는 뭐 might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gtf 가정법에서는 출제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with, could 동사 원형. 이름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지만 여기에 과거 시제가 들어가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지만 의미는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나요? 한국이시죠? Yeah, me too.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뭐 태국이라면 나는 아 팟타이를 막 지금 먹을 텐데 뭐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if I 지금 뭐 태국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태국이라면 if I were in Thailand 비동사의 특이 사항이 있는데요. 비동사의 과거 시제가 원래 I면 was일 것 같죠? 근데 가정법 과거에서, 가정법에서는 were만 등장합니다. so if I were in Thailand 이렇게 생김새도 보시고 바로 가정법 과거인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Greg has always loved animals. Greg은 항상 동물을 사랑했죠. and he wants to help those. 그는 돕고 싶은데요. 누구를, 뭘 돕고 싶냐면 those that have been abandoned. 버려진, those is 여기서 동물들이겠죠. 버려진 동물들을 돕고 싶어요. if he had more free time. 만약에 그가 더 시간이 많다면 실제로는 free time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가정하죠. he would volunteer at the local animal shelter. 그는 봉사를 할 것이다. 봉사를 할 텐데 뭐 동네 동물 보호소에서요. 됐죠? 넘어갈게요. 9번 delay라는 동사에 뭐가 막 붙어있어요. 지금 A 보니까 현재 진행령이 나왔는데 어쨌든 현재 진행령 조금 아까 나왔죠. now 랑 같이 나왔잖아요. 그럼 또 현재 진행령 시제 문제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B와 같은 보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으로 보이시나요? 맞죠? 네, 난만 이렇게 붙었을 뿐이지 B가 동사 원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ABCD 보기에 동사 원형이 주어지는 문제는요. 조동사 슛 생량 문제를 네, 생각해 주세요. 조동사 슛 생량 문제를 처음 아셨다면 아직 이게 뭔 소리여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해석 필요 없는 네, 암기 포인트로 푸는 문제인데요. 자, 단서입니다. 빈칸 자리 확인하시고요. 일단 순서는 이래요. 어? 동사 원형이 있네. 어? 빈칸이 어디지? 어? 대절이네. 대절의 주어 동사 자리에 동사 빈칸. 대절 앞에 표현 보세요. suggest 제안하다. 그래서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보이면 여기에는 should 그리고 동사 원형 자리인데 should가 생략된 거예요. 주어가 동사를 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라고 의미가 딱 떨어집니다. 주장, 요구, 명령, 제안. 그런데 should가 생략이 되어서 야, 동사 원형만 남는 것이 네, 정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표현만 다 암기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suggest은 대표적으로 제안하다 라는 동사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단어들이 다 that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suggest that 이렇게요. recommend that, advise that, propose that 이렇게 외우세요. 반드시 that이 나올 거예요. 주어 동사 자리니까 요구 해석 없이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쫙 읽으면서 외워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that 넣어서 읽으면서 외워보셔요. request that, require that, demand that, ask that, command that, order you. direct that, direct that, insist that, urge that, desire that, agree that, 이렇게요. desire은 명사로 나올 수도 있고, 동사로 나올 수도 있고, 요거 이제 다 의미적으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해석해 볼게요. 저녁을 어젯밤에 먹고 있는 중에 쉐릴은 어떤 pain을 느꼈어요. 통증을, 그녀의 어금니에서, back teeth이니까. 그리고 그녀가 음식을 씹을 때마다, oh no, 치통이 제일 싫은데요. her father suggested that, 그녀의 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that 이하를 해야 한다고. 그녀가 뭐 해야 된다고? not delay, 미루지 않아야 한다고. scheduling an appointment with a dentist. 그러니까 치과 예약이겠죠? appointment with a dentist를 미루지 않아야 한다고. 보통은 미루지 않나요? 그리고 보통 아빠한테 말 안해요. 혼자 막, 으흐흑 하던데. 맞아요. 빨리 가는 게 좋죠. not delay 해야 된다고 제안했어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10번, determine이라는 동사에 ing 붙고 to 붙었어요. 준동사 문제 맞고요. 이번에는 빈칸 앞에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있으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enjoy, ing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역할 문제, 동명사의 역할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문장 구조는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The National Art Gallery부터 해석은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빈칸이 들어간 문장 구조를 보시면 I will search online. 무슨 뜻? 나는 온라인 검색을 할 거야. 완전한 문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 앞에 완전한 절이 주어질 때는 뒤에는 없어도 원래 돼요. 그죠? 수식을 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 근데 왜 온라인 서치를 한다고 할까요? 뭐하기 위해서? to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인데요. 준동사의 역할 문제에서 가장 빈출이에요.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 그래서 빈칸 앞에 이렇게 완전한 절, 주어, 동사 보이고요. 빈칸 이하는 앞을 꾸며주는 수식 어구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해석은 뭐뭐하기 위해를 나타내는 것이 부사 역할입니다. 목적을 나타내죠.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도록 하고요. 실전 시험장에서는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은 해석을 하면 좋겠고 물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to have pp, 뭐 ing로 완전한 절을 꾸밀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이것도 지금 대문자니까 확실하게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뭐 국립미술 박물관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이제 조직을 했어요. 개최를 한 거예요. 특별 전시회를요. 인상주의 그림? 네, 인상주의 그런 그림들의 전시회를 열었어요. 나는 I plan to go on Sunday. 일요일에 가려고 계획 중이고 But I'm not sure what time the gallery opens. 그런데 나는 갤러리가 몇 시에 여는지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I will search online. 나는 온라인 검색할 거고요. To determine the facility's operating hours. 여기서 facility는 시설이니까 네, 이 갤러리가 되겠죠. 이 시설의 그런 운영 시간을 determine, 확인하기 위해서 온라인 검색을 할 것이야. 그래서 그 앞에 문장을 읽었으면 조금 더 문맥상 이해가 100%. 네, 더블체크하고 정답 고를 수 있겠네요. 네, 11번이고요. 연결어 문제가 또 나왔군요. A, B, C, D의 각 연결어의 의미 확인하고요. 네, 지금 이거 첫 번째부터 보면 문장 두 개 주어졌죠? 해석해 볼 겁니다. A부터 보죠. Once, 일단 뭐뭐 하면 Although,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뭐뭐 하지 않으면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연결어에서는요. 굳이 나누면 접속부사, 접속사, 전치사 이렇게 나뉘어요. 접속사는 이렇게 주어동사, 주어동사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사실 그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 접속부사 컴마 이런 형태로 푸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결은 모두 그냥 뜻을 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다 해석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이제 해석 문제라고 보시면 마음 편합니다. 오히려 외우고 해석하고 자, 첫 번째부터 보죠. Sally became seriously ill and missed a week of school. Sally가 심각하게 아파졌어요. 아프게 돼가지고 학교를 일주일을 빠졌어요. 불행이도 안타깝게도 Unfortunately, this means that 그건 무슨 말을 뜻하냐면 넷 이하를 뜻합니다. She has fallen behind in her class. 그녀의 수업에서 뒤처졌다는 걸 의미하죠. 일주일이나 빠졌으니까. She will have difficulty catching up. 그녀는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땡땡 연결어 자리 Her teacher gives her extra help. 그녀의 선생님이 그녀에게 extra help. 추가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바로 보이나요? 이게 안 되면 일단 다시 해석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ABCD 보기에 살짝 한국어 써놓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프로세스가 바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나는 너무 힘들다. 근데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문맥도 아까 저희 했던 것처럼 적어놔요. Sally가 아파서 뭐 결석을 해서 뒤처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도움 선생님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적어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니까 그래서 문법 시간을 여러분이 다 풀로 쓰지 않고 어떻게든 좀 빠르게 정확하게 푸시고 넘어가서 청취와 독해의 시간을 쓰셔야 되니까 시간 조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12번 보기를 보시다시피 관계사 문제가 하나 더 나왔네요. 이번에는 빈칸 앞에 The few sides라는 선행사 보이고요. 이번에는 콤마가 주어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that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사물 선행사니까 일단 뭐 후와 같은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사가 있는지 근데 없네요. 일단 여러분 ABCD의 관계절의 그 생김새를 보시고요. 이 관계사의 역할을 보셔야 돼요. 네. 이 문제는요. 주격 관계대명사 넷 문제였는데요. 일단 그 빈칸 앞에 선행사가 사물 선행사인 The few sides 뭐 몇몇 개의 장소라는 뜻인 거 알 수 있었고요. 관계절 대의 역할이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생김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few sides를 보시고 이렇게 수식어를 수식을 해보시고 이 장소인데 그 장소가 가지고 있어요. 적절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보기 이제 다시 보시면 C 같은 생김새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 뒤에는 이렇게 it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아니라 생김새로 생김새로 그리고 when도 될 수가 없죠. 시간을 나타내는 거 no. 어색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저희 한번 해석도 해볼게요. In a recent interview director Neil Parker said that his next movie will be filmed in Chester. 최근 인터뷰에서 Neil Parker 감독이 말했어요. 그의 다음 영화가 Chester 이라는 곳에서 촬영이 될 것이라고요. With its many old buildings and stone walls 이 Chester에 대한 설명인 것 같죠? This town이라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모모를 가지고 있는 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Chester의 it니까 소유격 그 Chester의 그런 많은 오래된 건물 건축물과 또 돌담 그 돌담을 가지고 있는 이 동네는 이 town은 is one of the few sites 몇몇 안 되는 장소들 중 하나인데요. 그 장소를 뒤에서 꾸며주죠. 그 장소가 가지고 있어요. 주어의 역할 that has the suitable features for a film set in medieval England. 중세 영국의 그런 영화 세트장을 위한 아주 적절한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장소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해석할 필요는 없었어요. 관계사 여러분들 관계절의 생김새와 각 관계사 주격 소유격 이거 다 확인하시는데요. 관계사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가장 빈출입니다. 그 점도 기억해 보시고요. 여러분 다가오는 시험 목표하시는 점수 꼭 맞으시길 해걸스에서 또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지태브 공부 화이팅 하세요.